손을 좀... 아, 고쳐야 되는군요? 배터리 분쟁이 좀 있었어요 레디클락 사진집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들이 있어요. 에디션 이런 거도 가격이 많이 비싸고 추천을 주셔서 아까 말한 타모니콜인데? 네 아니, 저 좋아하는 검호 사진 이렇게 오오오 멋있다 검호에 스티커로 들어갔는데 저 좋아하는 장면인데 비하인드 더 씬을 읽었는데요 네슈빈인가? 영화에서는 제니아 오하이오로 나오는데 사실 하모니콜인 동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벽에 베이컨이 붙어있는데 이게 촬영팀에서 붙이면 집에 원래 붙어있을 때 되게 좋아하는 장면